대청봉 7.8키로 대청봉 7.8키로 빗방울이 두두둑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계령 3거리 가기 전 계단입니다. 다행인건 아직까지 비는 오지않고 있어요. 한계령 3거리 입니다. 너무 멋있따 진짜 멋있따 하늘이 열려 와 여기는 서북능선입니다. 원래 비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가량 내린다고 여기 예보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고 있네요. 저는 비를 맞고 갑니다. 저는 끝청 전망대에 올라왔는데요. 볼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원래 여기서 내려가면 중청 찍고 대청 찍어야 되는데 패스하고 희운각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을 대청봉 0.6키로를 담겨 두고 저는 가지는 않고 그냥 소청으로 내려가서 희운각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대청봉 가려고 했었는데 완전 곰탕이어서 가는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와야죠. 설악은 요즘 아쉽기는 하네요. 소청 0.6키로 가서 희운각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거기서 저는 1박합니다. 헤어쿠스탑 출발 그래도 바람은 불어봤고 오늘부가 날아가기는 하는데 오늘은 절대 열릴 사람은 아닙니다 소청 내려가는 너덜길 입니다 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와 와 어떡해 다 보이고 있어 지금 오 미쳤다 어떡해 와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서락이 진짜 이래서 서락이지 이래서 서락이야 와 와 지금 서락이 열리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와 정말 대박이다 와 진짜 이래서 서락이야 와 진짜 이래서 서락이야 지금 흉곽을 내려가기 전에 너무 멋진 뷰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로 왔어 이거 또 보고 내려가네 저거 바다봐 와 대박 대박 대박이 되겠지 저거 더워줘 어 여기 열리는 거 여기도 사진 좀 찍어줘요 진짜 미쳤어 내려와요 사진은 죽음이 없어야지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열리면 매력이 없잖아 살짝살짝 지금 여기는 희운가게에서 내려가기 전에 저희가 뷰를 보고 있는데 앞에 바위가 있는데로 친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가요 나도 찍어야 해 와 진짜 완전 희운가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여기는 취사장입니다 음 잘 되어있네 스뎅으로 깨끗하게 오 이렇게 화기구도 되어있습니다 오 너무 깨끗해 오 전자렌지도 있어 내일 아침에 여기서 일찍 데워서 먹어도 되겠네 하 여긴 가벼운가 대피소 여긴 대피소 여기는 대피소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있고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다 향나무인가봐요 향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신발은 배정받은 자리에 넣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당연한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좌석이 301에서 422번까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오늘 제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사람들은 밑에 여기에 할 수가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너무 훈훈해 딱 훈훈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 근데 완전히 시설이 너무 좋아 오 근데 완전히 시설이 너무 좋아 이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자취 잘 사람들은 10명 근데 여기는 남녀 그게 따로 없나봐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히운각 대피소입니다 시사장에서 먹는 이 고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찌꺼있어 찌꺼있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우와 고기 찢는 거네? 아 대박 대박 고기 찢는 거 Osman 고기가 가져와있나 봐 맛있나 봐 맛있겠다 먼저 맛있게 먹을게요 와 참가해서 고기야 네 고기nen 마탈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공룡 농선 오르기위해 희흥강기차 출발했어요. 일출을 보려고 왔는데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인건 비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서 일단 저는 지금 바로 신선대 정상 위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선대입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 새벽 4시에 올라왔는데 일출 보려고 왔는데 지금 안개가 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명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 열린다 열린다. 오늘 미쳤다 미쳤어 오늘. 와 대박 대박. 날씨 요정이 많네. 여며떡오edd. 웬일이야. 여러분은 지금 신선대에서 보고있는 절경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감격스럽다. 까지로 115배 soprattutto 저희가 즐거움을 인가 주신 우리가 함께 가는 lähes은 cribing의eda clin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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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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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5봉 1275봉에 도착했습니다 1275봉이에요 오늘 저는 1275봉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음 먹었어요 저는 지금 1275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 아 보인다 송초 저는 지금 1275봉에 올라왔고요 지금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오늘 아침에 신선대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여기가 만족스러워 여기 앞에가 왕관봉 아 이게 범봉 아 범봉 아 범봉 범봉 그리고 여기가 왕관봉 왕관봉은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는 울산바위 아 되게 울산바위 여기 아니야? 저거에요 저거 그래 우산바위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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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는 여기 있는 지금 비타민이란 얘기네 저희가 갈 수 없는 비타민입니다 아니구나 가는 사람은 또 가나봐요 근데 영식매서 들었어요 그 신대장의 설명이야 아 아 아 천정기찌네 여기 너무 아 아 아 저는 지금 1175봉 위에 정상에 올라와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열릴 것 같은데 하하하 여기 있는지 멋진 모습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거 엄청 여다 전부터 마음먹고 올라왔는데 어 정말 도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올라올 수는 없었고 친구들 도움으로 정말 잘 올라왔고 또 이따가 안전하게 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런 곳에 제가 와있다니 정말 너무 꿈만 같네요 저같이 겁많은 사람한테 하하하 하늘이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신선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이제 1, 2, 7, 5 봄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입방울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게 됐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퀸콩과이입니다. 나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서 마등령 삼거리 쪽으로 가요, 저는. 날씨가 더워졌어요. 잘 있어라, 설아가.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또 꼭 올게.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걸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설악이 최고.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설악. 마지막 설악입니다. 아, 이제 두고 갑니다. 고세암에 도착했습니다. 영시암 쪽으로 가서 백담사 방향으로 저는 화산합니다.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수렴동 계곡입니다. 아, 알탕 좀 하려고요. 이제 말탕하고 백담사 방향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세암에 도착했습니다. 고세암에 도착했습니다.